들어와 들어와 출동이다 드디어 우리가 출동할 시간이다 들어와 출동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박사진입니다 안녕 오랜만이지? 우리가 돌아왔어 오늘 방송은 특별하게 이렇게 시작해봤어 우리가 잘 지냈지? 하트 많이 눌러주고 다들 기대가 보셨죠? 기사 봤나요? 저희 바스타즈가 10월 24일 24일! 자정에 신곡으로 신곡으로! 1년 6개월만에! 블락크는 1년 8개월만이었나? 대단하다 우리도 참 기다리는 당신들도 대단한 것 같고 유건이가 우리를 불러왔어 출동하자고 10월 24일에 파스타즈의 성공개 곡이 발표됩니다! 와아아 auto 경ixel detailing의 얼굴을 자 안녕 자 우리가 드디어 1년 6개월만에 컴백기를 깨고 드디어 블락비 바스타주로 컴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BBC들이 참 기다리고 있었던 컴백 스포를 하려고 이렇게 세면에 모였는데요 어디까지? 근데 내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1년 6개월동안 컴백을 안 한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쵸 저희가 너무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저희의 욕심이 있었죠 잘 나오고 싶은 마음이 빨리빨리 나오고 좀 좋은데 그쵸? 그쵸 그쵸 26일 24일인가? 6일인거요 24일이요 24일? 네 그래서 저희가 홀델한테 먼저 알려주려고 저희가 V LIVE를 켰어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그냥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예요 다 알려줬네 아직 조금만 더 알려줬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아직 요만큼만 더 알려줘요 네 음 음 곡 소개를 조금 해볼까요 그러면? 네 그 24일날 자동에 발표가 되는 곡은요 이제 그 기존의 저희 바스타즈의 느낌과는 조금 차별화된 조금 더 색다른 곡이 될 것 같고요 ~!! 되게 저희가 봤을 때 되게 듣기 좋고 coaching 되게 신나고 좋은 곡이구나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된 곡이고요 네 이 곡은 또 저희 비호군이 작사 작곡을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첼리 채플린도 너무나 잘 만들었었잖아요 이 곡도 너무나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리고 또 이 곡 말고도 또 너무나 좋은 곡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건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시간에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있죠 아 그래요? 저희가 또 앨범 준비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고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난 그랬으면 좋겠어 이런 뭔가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벌들이 이제 좀 뭔가 많은 기대를 해주고 오빠들 막 그런 뭔가 기대감이 있어야지 우리도 이렇게 좀 힘이 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조금 다음 스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팬싸 같은 것도 하나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하겠죠? 앨범이 나온다면 저희는 팬싸 를 무조건 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러 또 갑니다 팬싸인을 많이 와줄 거죠 표준 진짜 사랑스럽다 표준 머리 진짜 많이 길었다 고니찌와 고니찌와 기대되요 기대되요 힘 뽀뽀하래 몇 곡입니까? 저희 앨범 몇 곡이죠? 다섯 곡이죠? 다섯 곡이죠? 다섯 곡? 다섯 곡? 네 거기다 이제 수록곡들도 다 열심히 준비하고 그랬으니까요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댓글 좀 많이 읽어보죠 네 기대되요 기대된 기대된 어 그래요 비범위 왜 이렇게 예뻐 1위 공약 1위 공약 일단 곡이 나오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그렇죠 저희가 좀 생각을 할게요 저희는 항상 1위 공약을 잘 생각을 안 해놔서 여러분 10월 24일날 또 이제 우리의 비비씨의 힘을 보여주실거죠? 비덕 보죠 보여주세요 비비씨의 파워를 힘을 내요 슈퍼 파워 네 아무튼 그날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네 그 전까지 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한번에 뭔가 더 스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어찌 됐든 저희 세 명도 바스타즈로 다시 컴백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네 네 빠른 시일 내에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제목만 한번 알려줄까요? 제목만? 선공개되는 거 너무 너무 이기적 이기적인 생각 아니야? 그런가? 너무 우리들만의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으니까 일단 제목은 차차 알게 되겠죠? 이기적이구만 진짜로 이건 뭐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안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기적이야 너무 끝내지 마요 근데 이제 할 말이 없단 말이야 한번만 wart 잘생겼습니다 네 여기 저희 스타일리스트와 이런 잡스탑들도 있구요 네 저는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에 만날 그 시간까지 잘 기다리며 보러 가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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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